자 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2020 수능 딥마이너스 100일 슬럼프에 빠진 자만 바라 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끄시고요. 받으세요. 너희들을 위한 캐스트가 아니야. 알겠지? 네. 지금 슬럼프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또는 슬럼프란 단어를 들으니까 내가 슬럼프인 걸 깨달았어. 슬럼프란 게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됐건 공부를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는 걸 우리가 슬럼프라고 해. 그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내가 한 이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합쳐봤자 한 10시간도 공부를 못한 것 같아. 일주일 동안에. 슬럼프예요. 잘 생각을 해봐. 그럼 슬럼프인데 잘 모르다가 누군가 잠깐 이렇게 슬럼프란 단어를 되뇌인다던가 뭐 어떤 퀘스트 같은 게 이런 게 올라온다던가 하면 여러분들이 퍼뜩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한 퀘스트입니다. 알겠죠? 지금 100일 남았잖아. 지금 이 퀘스트도 막 밀릴 거예요. 아마. 올리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D-100일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주기 위해 안달이 나셨어. 안달이 나셔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아주 그냥 불경스러운 단어죠.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D-100일 카운터인데 안 볼 수는 없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퀘스트를 좀 생각을 하다가 학습법 이런 것들은 다 학생마다 다 달라서 작년도 올리고 재앙도 올렸는데 학습법은 학생이 다 다 달라. 그래서 하나 부탁을 좀 할게. 혹시 학습법을 묻고 싶다. 하하하하. 야 지금 100일 전에 학습 어떻게 하라. 예전엔 저는 칼럼 기고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딱 부합되는 학생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거에. 물론 뭐 제일 많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학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 그쵸? 하나 부탁을 할게요. 혹시 학습법을 묻고 싶다. 지금 시점에. 그럼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학습법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Q&A 게시판에 올려줘요. Q&A 게시판에 상담 요청. 응생 상담 요청이란 말머리를 달아서. 제가 달게요. 위험한데 이거. 왜 위험하냐면 달라고 이렇게 해놓잖아. 엄청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말머리를 달아가지고 Q&A 게시판에 올려주면 상황을 얘기해줘야 돼.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줘야지 내가 상담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만 올려. 작년이랑 제작년에도 제가 Q&A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줘. 내가 다 깨 직접. 그러니까 한 이틀 막 미친듯이 올라와서 답변을 일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별것도. 학습법 다 아는데. 일부러 묻는 애들도 있더라고. Q&A 게시판에.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캐스트로 할 수가 없어. 제가 물리는 특히 정말 천차만별이야.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 수준들이. 그래서 미국 갔다 얼마 전에 온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제가 여름 시즌 멘탈 관리법에 대한 캐스트로 올렸는데. 거기서 내가 카페인 활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는데. 되게 여러분 호응이 좋더라고요. 좀 봐 혹시 필요한 사람들. 카페인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조깅에 대한 거. 이전 캐스트에 올라갔으니까 한번. 카페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에 대한 건. 이전 캐스트를 좀 활용을 해줘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해줄게요. 어차피 100일인데 슬럼프에 빠져잖아. 지금 답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아마 정말 암담한 느낌일 거야.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의 100일이라는 건 정말 짧게 느껴지거든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져서. 오래 망했다. 구평 끝났다. 구평도 망. 구평 망할 게 뻔하니까. 구평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아. 그쵸? 자 그런 학생들. 자 그럼 이제 내 말을 한번 듣고 따라해보자. 변화가 필요하다. 그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극단적 변화가 필요해요. 이런 학생들은. 단순하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지속됩니다. 또는 지속되는 걸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거지같이 낭비하고 있겠지. 하루를. 변화가 필요해요.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뭔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런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 친척 중에 할머니 쪽이 친척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집이냐면요. 아버지가 의사야. 의사인데 형도 의사야. 그런데 동생도 의사입니다. 아들이죠? 한 집안에 가족이 다섯 명인데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의사야. 다섯 명 중에.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결혼 안 했을 때야. 안 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집에서 많이 잤었거든요. 셋 다 의사야. 의사가 된 지 얼마 조금 조금. 내가 잤을 때는 의사 되기 전이야. 동생이 의대 다니고 있었고 의사셨고 동생이 고등학생. 의사가 되기 전인데 나는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거지. 미래에 넌 의사였다. 이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이 집은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써요. 일단 11시 전에 다 자요. 아, 저는 그냥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1시 전에 다 자요. 10시쯤부터 거의 자는 것 같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드는데. 기상 시간이. 어린 시절인데 되게 충격적이었어. 충격적이었어. 4시 반쯤 일어나는 것 같아. 4시 반쯤에 기상을 해요. 항상 이래요. 11시 전에 추춤을 해서 4시 반 전에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난 올덜덜이라도 일어났어요. 해가 아직 안 떴어요. 여름에도 4시 반에는 해가 안 떠요. 꼼꼼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의사님께서는 신문을 읽고 있고. 남은 두 분은 아침부터 뭔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더라고요. 밥도 아직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었습니다. 밥은 6시쯤 되니까 먹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6시쯤 해요. 6시쯤 합니다. 패턴이 좀 독특한데.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가 이렇다는 건 아니야. 이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패턴으로 사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 나중에 생각하니까. 혹시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3명의 의사가 여기 있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의사가 됐으니까. 여러분 다 의사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니들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 이후로 진짜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았고. 그랬을 때 일단 아주 강렬한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부터 변화를 시키는데. 어차피는 100일이잖아. 슬럼프에 빠졌잖아. 길이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할 수 있는가. 게시판들이 올라오는 것들 보니까. 잠을 좀 깨고 싶은데 잠을 깰 수가 없다. 끝없이 잠이 온다. 뭐 그거 슬럼프죠. 자. 변화를 한번 해보자. 이 정도 패턴까지는 필요는 없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잠을 깨야 돼. 잠을 이겨내야 돼.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잠에 대한 문제가 좀 큽니다. 거의 자진 않는데. 거의 졸린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졸림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가지 팁을 드리면서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졸음을 참으면서 공부하는 거는 자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물림 더 심한데 수학도 마찬가지고. 참으면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 막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돼. 했는데 졸려. 졸린데 잠을 자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자고 있는 거나. 자고 있는 거보다 못해요. 자면 여러분들이 피로라도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냥 피로 계속 쌓으면서. 더 쌓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잠을 완벽하게 빡 깨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한 방에 깨야 돼.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독서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가서 세수를 하던가. 머리를 깜던가. 달리기를 뭐 한 100미터 달리기를 한 번 하고 오던가. 이렇게 한 방에 잠을 깨는 방식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천천히 계속 나를 괴롭히는 이런 방식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잠 때문에 벌어지는 몇 가지들을 얘기를 해주면. 인강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또 나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인강이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인강을 보면 대부분 졸려요. 아무리 웃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도 웃길 때만 안 졸리고 제대로 수업 들어가면 졸려요. 인강을 밤에 보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이 아까워요. 밤은 여러분들의 체력이 하루 동안 다 쓰고 체력이 소진되어서 잠을 잘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 그때가 이제 한 10시, 11시쯤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정말 또렷하고 맑은 기분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쓴치는 않습니다. 특히 슬럼프에 빠진 애들은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활용을 못합니다. 밤에 인강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말도 안 돼요.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냥 조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 잠과 여러분들의 트러블을 좀 계속 잠에 대한 트러블을 좀 가지면서 무언가 슬럼프를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와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하는 거는 100일 남았지만 슬럼프에 안 빠진 사람들한테 내가 갑자기 패턴을 바꾸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패턴을 바꾸라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 자만 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과감하게 일찍 자버려. 일찍 자 그냥. 일찍 자는데 카페인, 카페인 안 드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카페인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일단 일주일 정도를 일주일 정도를 이제 금카를 좀 해주세요. 금카. 자 중요해. 중요해. 일주일 정도를 좀 카페인을 섭취를 안 하시고요. 일주일 후부터 계획적으로 섭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거 잘 몰라. 카페인에 빠져 사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되게 중요해. 요즘엔 또 되게 심해.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커피숍 가서 하는데 거기서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거 시키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자 일주일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그 컨디션을 찾기 위해서 카페인을 좀 활용을 좀 해주시는데 하루에 100ml 이상을 먹지 않도록 100ml 이하로만 활용을 해주세요. 일단 일주일 동안 카페인을 끊으면 일단 오늘 아침부터 끊었어. 그럼 일단 오늘부터 10시에 잘 수 있어. 10시에 누우면 잘 수 있어. 일단 11시 취침을 하셔서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 바로 자. 10시에 다 끝나잖아 학원들이. 그래서 취침을 하고 기상시간을 일단 4시 반에서 5시 정도로 잡습니다. 4시 반에서 5시 정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얘네는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있어. 모든 애에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아침에 조깅을 해. 조깅 30분만 하세요. 유산소 운동만 하세요. 30분 유산소. 어떻게 달리냐는 얘기는 안 할 게 있는데 30분만 뛰어가서. 걷든지 말든지 하여튼 가능하면 뛰는 게 좋아. 뛰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30분 정도 뛰고 샤워를 합니다. 샤워하고 공부를 하세요. 샤워하고 그 다음에 인강을 봐. 알겠지? 여러분들 내 말을 듣기로 한 거잖아 지금. 인강은 오전에만 보는 거예요. 인강은 일단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 새벽에 보는 걸로. 슬럼프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집중해서 뭔가 공부하는 게 뭐 박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강 안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전에 인강 보고 오전에 공부하는 방식으로 패턴을 좀 바꿔야 돼. 학교 가는 사람도 학교를 여러분들이 5시에 가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할 때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좋아. 알겠죠? 그게 가장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야. 그래서 일주일 정도 카페인 먹지 말고 11시에 취침해서 오전에 4시 반에 5시 정도에 일어나서 물론 처음엔 힘들어. 처음엔 힘든데 힘든 걸 이겨내려면 의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지 없이 뭘 하려고 그래요. 빠져나오려면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패턴으로 일단 바꿔줘. 바꿔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이 패턴을 여러분 일주일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길은 보일 거예요. 길은 보입니다. 이쯤 딱 되면 내가 엄청난 변화를 했고 이걸 했구나. 이걸 해냈구나. 내가 일주일을 이걸 했구나. 이것만 가지고도 수렴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일 유지할 수 있다면 여기 수능 패턴이랑 되게 좋습니다. 수능 패턴이 좋아요. 수능 날 여러분들 맨날 전날 평소에 맨날 1시에 자다가 수능 전에 굳이 11시에 자라고 수면 시간을 갑자기 조절을 해. 한 일주일 전부터 그래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11시에는 자야겠다. 적어도 12시 전에는 자야겠다. 계속 이런 안 자죠. 그런데 만일 니네가 이런 패턴으로 만일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수능 패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11시에 자면 돼요. 그렇죠? 수능 전날 11시에는 잠이 와요. 아침에 일어나도 돼요. 그렇죠? 일어나요. 이때 애들 막 눈 떠져요. 수능 보는 날 당일날 아 나 왜 일찍 일어났지 내다이야 피곤한 상태로 수능 보러 가게 되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패턴을 맞춰주는 사람들은 아 선생님 그럼 저녁에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5시 전에 다 끝나요. 수능이 그렇죠? 이때 일어나도 괜찮아. 어차피 여러분들 10시까지는 생생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패턴을 바꿔서 유지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식이다. 수능 패턴에도 잘 맞는다. 수능 패턴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일단 시작은 이거로 해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뭐 얘기를 해줘.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저번에 게시판에도 올라오더라고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교정을 한번 가서 걸어본다. 저 했고요. 예전에 효과 있고요. 있습니다. 못 갈 대학이지만 가서 후배 선배들 교정도 보고 그러면 공부하고 싶습니다. 안 가본 사람이 태반이죠. 원하는 대학에 한번 가보셔요. 대부분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될 거 아닙니까? 가보시고요. 저는 좀 이런 경우도 있었어. 조금 감상적이긴 한데 너무 공부가 안 되니까 마음에 좀 평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행복했던 시절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 나 이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고3 때 많이 갔어. 초등학교에 많이 갔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공부 안 되니까 초등학교 거기 교정인데 대학교 교정과는 완전 다르죠. 운동장이죠. 운동장. 운동장 옆에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도움 됩니다. 도움 돼요. 생각받아도 도움 되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버스 아무거나 타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다시 원위치까지 올 때까지 버스 타고 있던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도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하긴 좀 힘들어. 고3 때 재수 살 때 괜찮습니까? 근데 너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버스 타고 다시 내가 탄 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바퀴를 돌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도움이 돼요. 자기 우리가 여행 가면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는데 혼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다. 알겠죠? 사실 뭐 이런 소소한 것들을 원래 캐스터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좀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학생들은 일단 생활 패턴 변화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예를 든 것뿐인데 그리고 이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낮 시간에 잠을 좀 깨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생활 패턴을 바꾸라는 얘기야 결국은 물리적인 뭔가 패턴이 바뀌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어. 일주일 동안 못할 수도 있어. 못할 수도 있는데 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시고 유지하면 더 좋습니다. 알겠죠? 저도 이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좀 거창한 것들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캐스트를 봤을 수도 있는데 거창한 건 아닙니다. 변화를 줘라. 이런 거니까 힘든 상황일 거야.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힘내시고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공부하려고 한다면 진짜 가능해. 수능 전날까지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어. 수능 전날까지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마음을 먹어야 돼. 그 전에 무언가 끝나지 않을 거고 그 전에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도 않을 거고 그 전에 완벽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말고 수능 전날까지 열심히 하다가 보고 온다. 이런 생각으로 100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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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